1. 황제 뭐였지? 여러분 황제입니다. 봄이 왔어요. 오늘은 황제가 사는 프랜차이즈가 득을 대는 세종시 초합플 나성동에서 쬐까란 주제에 용쾌 선전하고 있는 집을 하나 소개해드립니다. 그리고 지난주에 예고해드린대로 지난주에 초 하드코어 아저씨들 메뉴였으니까 이번주는 MG분들이 좋아하시는 일본식 라멘질입니다. 외관은 그냥 동네 밥집 같은데 내부는 얘기가 달라요. 그리고 가게 운영시간 참고하시면 되는데 내부 좀 보세요. 황제는 일본으로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리뷰들 보니까 나름 일본 현지식 구조라고 하더라고요. 여기는 혼밥하면서 데카르타아제마냥 내가 생각할 줄 아니까 존재하는 거라고 뻘 생각하기에 아주아주 최적화된 곳입니다. 그리고 셀프체제니까 참고하시고요. 그리고 여기는 메뉴는 당연하고 자리까지 키오스크에서 시점이어야 되고요. 저날은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가게 오픈 10분 전에 가서인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구석탱이 자리 차지했어요. 메뉴는 일단 이 가게 시그니처인 아이라멘 세트로 했고 이것저것 커스텀하게끔 되어있는데 마늘은 한쪽짜리로 했고요. 저기 탕파는 그냥 송송파로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맵기는 안 매운 걸로 했고요. 세트밥은 간장 계란밥으로 했습니다. 그리고 음료수는 사이다로 했고 추가 토핑은 차슈 2장 추가하는 걸로 해봤어요. 광제 1번 좌석입니다. 저렇게 홈밤용 좌석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저렇게 틀 수도 있어가지고 여기 커플분들도 오시기에 좋아요. 참 여기 평일 점심에는 오픈 전부터 사람들 들어와있다가 오픈하자마자 그냥 꽉 차가지고 시간 못 맞추시는 점심으로는 못 먹습니다. 네 개인 좌석마다 있는 후추고요. 사장님이 주방에서 요리하셔서 메뉴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테이블 구멍으로 음식 넣어주시고 저 녹색 천을 내려주시는 시스템입니다. 처음 가는 분들은 좀 어리버리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말씀해주고요. 너나 잘하세요. 네 원산지 스쳐 지나갑니다. 저 왼쪽 손님 보이세요?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개인 공간화되어 있는 테이블입니다. 황제가 주문한 2집 시그니처 아이라멘 세트입니다. 일단 앞에 저 천막 닫힌 거 보이시죠? 요게 간장 계란밥이고요. 요게 아이라멘인데 국물 좀 보세요. 뽀얗기도 뽀얗고 기름이 적당히 동동 떠댕기는 게 먹어봤더니 깊이가 아주 마리아나 해구였습니다. 간숙 노른자의 분명함 포함해서 나머지 것들도 스쳐보고 가시죠. 그리고 두 장 추가된 차슈입니다. 근데 이거 사장님 알바생으로 에이스 두고 계신가요? 아주 제대로 적절하게 불로 지져진 걸로 보이는데 불향도 은은하니 아주 맛있었습니다. 그리고 보이시는 대로 면 양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어요. 꽤 많습니다. 일본 음식은 완전히 비비는 게 아니고 좀 떠서 먹는 걸로 알고 있어 저렇게 어정쩡하게만 비볐네요. 저 간장 계란밥도 꽤 맛있습니다. 간도 적당했고 아니 그냥 눈으로만 봐도 맛있어 보이지 않으세요? 여기 음료수는 일반 캔도 아니고 똥캔입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집 차슈 초대박입니다. 고기도 촉촉하니 부드러운데 불향도 은은해서 그냥 환장해요. 황제는 일본 라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집 거랑 서울역 유즈라면은 얘기가 다릅니다. 그리고 면도 쫄깃탱탱탱글하니 심지어 서울역 유즈라면 자가재면 퀄리티라 필적했어요. 뭐 저렇게 먹으면 더 맛있을란가 해서 먹어봤는데 오 괜찮습니다. 또 아무렇게나 조합하기 시작했어요. 근데 이따가 보시게 되겠지만 오늘 영상에선 저 정도는 약한 겁니다. 배 터질 뻔 봤어요. 저거 먹고 투잡 뛰러 갔다가 저녁에 또 저 집 갔습니다. 무슨 글자 쓰는지 뻔히 아는 거 보시면서 저녁 시간대로 이동할게요. 저녁 5시쯤에 또 갔습니다. 시그니처 세트가 두 개인데 저녁에는 미소라멘 세트에다가 밥은 마제 고항으로 하고 일본 라멘집인데 또 저녁도 됐고 하니 사케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. 추가 토핑은 아지타마고라고 반숙계란 하나를 추가했습니다. 그리고 사장님이 황제 보더니만 아니 낮에 왔는데 또 왔냐고 하시더라고요. 주문한 미소라멘 세트랑 사케입니다. 사케가 있어서 그런가 낮에 시킨 것보다 뭔가 더 풍성해 보이네요. 황제는 사케는 아예 모르는데 저거 뭔지 누가 아는 분 계시면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. 간이 아주 일본스러우니 기모노 입고 싶었습니다. 요건 마제 고항인데 낮에 먹은 간장계란밥이랑 뭔 차이인가 했는데 저 고기가 빨간게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. 요건 추가한 아지타마고인데 사장님 저거 솜씨가 감동난 싸다고의 블랙골 생기게 수려치세요. 그리고 미소라멘인데요. 이게 원래 그런건가 미소된장 향이나 맛이 은은한 수준으로만 나고 막 뭐 분명하게 느껴지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. 뭐 어쨌든 국물 깊이 역시 낮에 먹은 아이라멘처럼 깊이 있었고요. 숙주도 들어가지고 이건 해장으로도 딱입니다. 숙주에 부추에 파채에 뭐에 그냥 잔뜩 들어가 있어가지고 낮에 먹은 아이라멘 보다 더 양이 많아 보이네요.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거 면 진짜 씹는 맛이 오집니다. 노른자 또 한번 터뜨려 줘야죠. 네 비주얼 완전히 미쳤지 않습니까? 네 고급 술 그득히 채워서 제국시민들께 한잔 올립니다. 갑자기 사장님 난입하셔가지고 이거 파는거는 아닌데 먹어보라고 주신 문어다리입니다. 네 개소리입니다. 오뎅이에요. 근데 일개 오뎅을 이렇게 구워주시는거 봐가지고 기본 음식 실력이 도대체 어디까지이신거죠? 이 집은 단무지도 맛있어요. 진짜입니다. 저 조합도 진짜 맛있습니다. 뭐 이젠 말도 필요없는 조합들 스쳐보고 가시죠. 자리마다 있는 후추 한번 먹어봐야겠죠? 네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개짓을 해줘야지 디지털 인공지능 평생학습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. 네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든다는 것보다도 개소리인 막장 받으면 여자친구 생긴다 소리 꼭 실현되도록 제국시민들께서 기도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감당할 수 있겠어? 이 모든 일이 30분 동안 벌어졌네요. 이것으로 세종시 초하풀 나성동에서 꼴랑 1인석 테이블 11개로 거대 프랜차이즈들 속에서 고군분투 중인 아이라맨 소개였습니다. 또 말씀드리면 세종시 임대료가 사기 사기 개사기인데 저 나성동 부지는 사기의 신수준급으로 비싸요. 저런데서 사장님 혼자 고군분투 하시는데 다들 언제 하루 혼밥에 날 잡으시고 저 집에 하루 왼종인 줄 서계시면 황제의 은총 내리겠습니다. 어제 그제 과음을 점에서인가 투잡되어 어제 미쳐서인가 오늘은 내용이 평소보다 더 미친 것 같네요. 다들 월요일맞이 잘들 하시고 황제 퇴청하겠습니다.